송내공원의 도롱룡 29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별 생각 없이 해상도를 FHD로 설정해서 촬영하다가 도롱룡 유생이 도롱룡 유생을 사냥하는 장면을 우연히 담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보면 그럭저럭 볼만하지만 확대해서 슬로우 비디오를 만드니까 화질이 형편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S21에서 설정할 수 있는 동영상 해상도와 초당 프레임 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상도를 HD, FHD, UHD, 8K로 설정해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FPS 즉 초당 프레임 수는 24부터 120까지 가능하지만 해상도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 모드와 프로 동영상 모드 사이에도 설정할 수 있는 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동영상 해상도와 초당 프레임 수가 갤럭시 S21과 어떻게 다른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화면 확대와 슬로우 비디오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UHD 60으로 설정하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는 FHD 12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슬로우 비디오를 만들 때 훨씬 좋습니다. 영상편집에서 70분 정도의 기본 모드 사이에도 설정합니다. clearance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상편집에서 70분 정도의 비 DFичесQuer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K24로 설정하면 슬로우 비디오의 경우에는 이상해지지만 대단한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해도 상당히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원본 영상들입니다. 제가 쓰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라이트웍스 무료판에서는 HD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동영상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질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맘 편히 올챙이들의 일상을 감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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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